장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우선 다음으로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 리더를 찾기 위해서 사업위에 사람들을 숫자를 정한다 당신의 리더십을 수용하지 않거나 스스로 리더십 단계를 발제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도와줄 필요는 없다 12개월 안에 당신이 벌고자 하는 월습 금액을 설정한다 다음해에 당신이 키워야 할 리더들의 숫자를 정한다 직급 보상구련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13. 그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다 당신의 첫 단계 리더 중에서 세 번째 사람을 위해 첫 번째 모험을 가져라 당신의 일에 대한 열정은 보다 더 강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여 전전한 자리에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돈이 높은 생활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목표와 상반되거나 정신 자세에 방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마라 불평을 생각할 때 멈춰라 목표를 이룰지 의심스러울 때 그 심정을 얘기하지 말고 실패에 대한 말은 하지 마라 가장 좋은 자세를 지니라 훌륭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화는 결제적인 요소다 당신 그룹과의 대화 방법을 발전시키라 시기적절한 전화, 뉴스레터, 개인적인 인터뷰, 정보의 전달, 자신에게 충실하게 되는 것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 기록하지 않은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표에 해당하는 사진을 구해라 그리고 매일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두고 힘을 얻도록 한다 약속을 지켜라 사람들에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신뢰하라 이유를 대지 말고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 노력해라 두 번째 단계 행동을 취하라 자기 자신의 최고의 고객이 되어라 당신의 제품만을 사용하라 꿈을 위해서 전념하라 꿈이 당신을 이끌어줄 것이다 다운라인의 성공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임할 때 당신은 가족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후원을 계속하고 백만장자가 되는 여름은 백만장자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들에게 평가를 부탁하고 마음을 열어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어라 좋은 결과를 얻은 음노인을 복제해라 백만장자를 연구하고 백만장자처럼 생각해라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성공에는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라 비판을 잘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 가족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프로그램에 참가하라 처음 회원이 된 사람의 목표 결단과 교회 성공을 위한 두 개의 열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단을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결코 어떤 시작도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과 도움이 없어서도 아니다 새로운 회원이 시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성취하라 요즘은 그 마케팅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성취하는 사람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무슨 일인가 하고 두루벅거리는 사람이 그들이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 사업이 다른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신이 계획한 일을 정해놓은 날짜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전해라 정기적인 주간 모임을 가져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많은 리더들은 그들의 성공을 매주 갖는 모임에서 이루었다 그 모임은 당신 그룹의 기초이자 지주이다 이번 주에는 제품의 샘플을 나누어 주어라 샘플을 주는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매니저로서 이 제품을 준다고 설명해라 황금시간대인 7시에서 11시를 활용하라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에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져라 늘 이 시간을 상기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어라 리더십 레벨에 오른 리더들과 모임을 갖는다 모든 모임은 긍정적이어야 하지만 이 모임에서는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당신이 사업을 할 때 느꼈던 고충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해라 어려움을 공유하도록 해라 온라인 리더가 취해야 할 행동 10가지나 신규 회원과 상담을 한다 신규 회원은 모두 증언에 닿혀주거나 답을 얻도록 길을 지시해준다 사업 설명회를 하고 방법을 가르친다 신규 회원이 겪을 어려움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준다 신규 회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세명을 돕는다 13초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라 자 이제 당신은 12주에 12명을 후원했다 당신의 그룹은 다운라인이 발굴을 통해 12명에 60명으로 승리하게 된다 후원은 꾸준히 지속되고 이제 당신의 목표는 성공적인 회원을 만드는 일과 그룹 종매출의 증가이다 회원들 중에 이러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 있다 그래도 실망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 회원에 대한 청구 당신의 성공은 많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다음 10가지 목표를 소진할 때 당신의 성공은 보정받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고객이 되고 개인적인 목표를 찾고 스스로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고 기회를 잡고 긍정적인 좌제를 취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13주 계획은 첫째죠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해하고 감사한다 국내에서 5%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기회를 받았다 당신이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주간 모임을 주관하라 마케팅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모임에서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과 다음 직급으로 올라간 당신이 서로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당신이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했고 이제 가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의 성취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제품에 재투자하라 당신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적어도 500달러 내지 1000달러 정도의 재고를 가질 때까지 사업에 재투자하라 아직도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늦다 13주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어떻게 제품을 홍보했는지 회원이 잘 이해하도록 한다 훌륭한 회원은 매달 50에서 100달러 치의 제품을 구입한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모든 대화를 제품 소개의 기회로 삼도록 하라 당신이 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라 당신과 그룹 회원이 또 가정방문 또는 홈파티를 잘할 수 있고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때 다른 리더들이 방법을 바꾸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복제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복제가 가능해야 한다 업라인들부터 스타트키트 내용에 대한 훈륜을 받는다 위키트 내용으로 할 제품, 서류, 책 등이 당신이 사업을 도움놓는다는 것을 깨우신다 초기의 주문을 하라 당신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자격이 없다 당신 자신이 최고의 고객이 되어라 100명의 명단을 적어라 그래서 아직도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끝에는 가능한 목표를 의사하기 위해 너무넣다 13주의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꾸준히 지속하는 자수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친다 당신이 승치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조직 차트를 만든다 당신의 그룹이 승치하는 것을 나타내는 조직 차트를 만든다 당신의 그룹 매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늘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룹이 당신의 매출을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 한 사람을 후원하라 모임을 개최한 후에 48시간 안에 후원을 한다 음라인에게 도움을 하다가 음라인이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후원해 주는 당신의 후원 작업을 도와줄 뿐이다 당신 리드가 사용, 카탈로그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라 음라인을 만나라 회사와 매뉴얼을 공부하자 바랜시의 리드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야 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사의 가능은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다 후원하는 자세를 발전시켜라 수분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후원을 할 때는 다음 상황에 주의하자 시작이 더디거나 말만 앞세울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5년 목표 마스터 플랜 5년 안에 파트타임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6가지 열쇠가 있다 결코 이것을 간과하지 말라 모든 네트워크들의 목표는 재생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5년 안에 은퇴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열쇠 당신 자신이 리드가 되라 여기 1년 안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추천하고자 한다 정기적으로 제품을 구입할 30명의 고객을 확보하라 물론 어떤 할당량이 주어지거나 달성해야 하는 최종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숫자가 많다고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열쇠 리드가 되도록 도와라 열정적인 사람을 찾아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도록 도움난다 열정적인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다른 회원이 자신이 없어서 한다면 시도해 보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라 당신이 모험을 보이면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첫 번째 제품 왁샵을 열어라 새로운 회원 친구 친척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제품을 사용해 본 후에 당신의 회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사업에 대한 당신의 자세를 보여주고 사업 시작 요령을 알려 줄 준비를 하라 셋째죠 세 번째 사람을 후원하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명을 후원하는 것은 최소의 노력이다 후원이 많을수록 빠른 결과를 얻는다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두 번째 모임을 하라 처음 당신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모임에 참석하는 또 새로운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 성공은 그들은 자주 갖는 작은 모임에서 온다는 것을 기획하라 모임이 아니라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다 사용하던 다른 제품들을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의 회사의 제품으로 바꿔라 당신의 회사의 제품과 같은 종류의 다른 회사 제품을 모두 상대해 넣어라 자기 회사의 제품만을 사용하며 그것보다 월등히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라 당신은 당신의 회사의 제품에 자신이 없는가 주요 제품의 데몬 스트레이션을 배워라 키티에 있는 제품을 설명하고 보여주어라 12명의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당신의 제품을 소개하라 후원 노트를 정리하라 넷째죠 네 번째 사람을 후원하라 서둘러라 새로운 회원들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데프스를 발굴해야 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할 때의 효과는 무한한 것이다 열쇠 밑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리라 그룹의 다운라인 발굴을 확실히 하라 첫 단계 리더들에게 그들의 그룹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라 리더가 없는 첫 단계 사람들도 배우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세명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적용하라 넷째 열쇠 목표를 세워라 다섯째 열쇠 발전 상황을 평가하라 여섯째 열쇠 젠루에 복잡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사용하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신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즉 당신은 멋진 미를 위해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 5년 계획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제품 왁샵을 받는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혹은 열심히 하는 회원의 집에서 할 수 있다 그룹 사람들을 초청하여 모든 제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일하라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 같은 목표, 같은 야망과 같게 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때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일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한 사람이 더 빨리 시작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지만은 항상 도움을 주고 협조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의지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제품 왁샵을 갖는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혹은 열심히 하는 회원의 집에서 할 수 있다 그룹 사람들을 초청하여 모든 제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도록 한다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일하라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 같은 목표, 같은 야망을 갖게 될 때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와줄 수 있다 재고품 목록을 파악하라 다음 보너스 단계의 진입을 위해 제품을 사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두 단계 위의 보너스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장 증거물을 계산하라 사업가적인 면모를 지니라 창고의 제품을 가득 쌓아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능력이 된다면은 여분의 제품을 사두어라 당신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새로운 행운을 위해서 항상 제고를 갖고 믿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예다 우선 성과를 얻은 사람과 전역을 함께 할 기회를 가져라 다섯째 저 이제 당신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을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나 호응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제약과 기대라는 실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자녀들의 감정 표현을 잘 듣도록 한다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선택을 하고 배우는데 가정이 제일 편한 장소가 되도록 한다 자녀들도 인간이며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기획한다 자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높은 기대치를 세워라 이렇게 하라 인간관계를 배우는 학생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결심하라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브린스톤 대학을 나온 남자 나는 다시 전남편과의 위협을 결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야했다 강한 남자였고 공격해서 브린스톤 대를 나왔으며 신사였다 그를 처음 만나던 날 나는 여또고 마케팅에 대해서 좋았다 빌과는 아주 자주 만났고 점점 가까워졌다 거대한 그룹을 만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해할 질문들 기꺼이 자신을 훈련하고 자제할 수 있는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질 수 있는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리더식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을 위한 체부적인 아이디어 커다란 꿈을 갖는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섭취하고 일광욕을 즐긴다 기분 전화를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간다 정서를 함양한다 나를 격하시키는 사람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항상 미소를 짓는다 자신을 돌본다 세미라이에 참석하고 투자한다 사업과 인생에 대한 최종 결정관을 바라도 당신이다 동기업을 해야 안 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원리한다 변화가 어떻게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어 가는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모두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견정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돈이나 저적적인 문제들을 그들 목록의 최상에 둔다 당신을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 공격을 미래의 성공당과 한 분이 되도록 만난다 위기에서 벗어난다 그룹의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을 보여준다 당신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리더로서 좋은 지도력을 보여준다 아무도 당신의 다운라인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받은 얻으려는 당신의 리더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효과적인 아이디어 당신의 파자들은 내가 냈던 그 마케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중도 포기자가 아니다 나는 결코 정성이 오르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두려움에 대응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빚에서 벗어나야 하는 목적이 있었다 감사한다 나는 해냈다 많은 그룹과 회사에서 강의를부터 받고 있다 사람들이 내 세미나를 듣고 일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태도를 바꾼다 나는 여전히 집에서 일하고 있다 나의 비즈니스가 회사에 매년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준다 나는 네트워크 증권업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성공자로서 시간당 2,500달러를 받고 있다 나의 성공당은 많은 책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렇게 1996년에 나의 모든 꿈과 목표가 이루어졌다 비즈없다 빌젤루와 결혼했다 우리는 14개의 방에 있는 크로라도 어스비아는 맨신에서 산다 첫 달 살아난 대학을 졸업했고 외젤루는 고개축기팀 대표 선수와 우리 가정에 모아오던 것이 이렇게 네트워크 음악 개정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얻는 것은 시원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의문은 해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 이상의 그러한 역할을 충족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험자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있다 나는 이 의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망라하여 당신에게 들려줄 것이다 나는 이 의장의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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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